지난해 말부터 채권 수요 급증과 함께 채권 ETF에도 자금이 몰렸습니다. 이에 자산운용사들이 채권 ETF를 신규 상장하고 기존의 상품을 보완하고 있는데요. 만기가 없고 원금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위험성까지 줄인 상품도 출시했습니다. 이상형 기자입니다. 고금리의 채권 수요가 급증하자 채권 상장지수 펀드 인기도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FN 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채권 ETF에 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몰렸습니다. 지난 2021년과 비교하면 3.3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만 2조 원이 넘는 금액이 유입됐고 올해 들어서도 6천억 원이 넘는 금액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자산운용사들은 채권 ETF 상품 확대에 나섰습니다. 지난주 한화 자산운용은 국고채, 통한채, 회사채 등에 투자하는 아리랑 종합채권 액티브 ETF를 상장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30년 만기 국고채에 투자하는 ETF를 추가로 상장할 계획입니다. 이미 채권 ETF 라인업을 확보한 자산운용사들은 기존 채권 ETF의 한계를 보완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KB 자산운용을 비롯한 5개 자산운용사는 지난해 11월 만기 매칭형 채권 ETF를 상장했습니다. 채권은 만기가 도래하면 원금과 이자 그리고 시세차익을 받는데 기존의 채권 ETF는 만기가 없고 ETF 가격이 하락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합니다. 만기 매칭형 채권 ETF는 만기까지 채권이자 수익을 받다가 기한이 만료돼 원금이 상환되면 ETF도 함께 폐지되는 상품을 말합니다. 채권이 해당 기업의 디폴트 선원이 없으면 원금을 보장받는 것처럼 만기 매칭형 채권 ETF 역시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매달 채권 수익을 지급하는 월지급 채권형 ETF도 등장했습니다. 은퇴한 사람이 주로 주식보다는 상대적 안전자산인 채권에 투자하는 것을 겨냥해 채권이자를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월마다 채권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을 만든 것입니다. 채권 ETF는 채권 매니저들이 사실은 그런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좋은 채권들을 담아놨을 거잖아요. 올해도 고금리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투자가 편리하고 기존의 한계까지 보완한 상품이 등장한 만큼 채권 ETF의 인기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상현입니다.